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갔네 이제.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어디 갔니? 장진호. 장진호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호수. 눈보라치는 흥남부두 아시죠? 바람창 흥남부두 네 그 노래. 그 노래가 사실 이거잖아요. 한국전쟁 당시에 쫙 북진을 했다가 중공군의 침입으로 다시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일사후퇴. 그게 이제 51년 1월 4일이 뭐죠? 서울에서. 서울에서 밀려난 거죠 그게.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하는 거죠. 1월 4일에 이제 서울을 다시 뺏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후퇴는 시작을 했으니까 서울까지 밀린 거죠. 그 첫 이제. 시발점이 장진호. 장진호. 장진호 전투다. 네. 첫 전투라고 하기보다는 첫 대규모 전투. 그런데 장진호 전투가 세계 군사 역사에도 아주 유명한 전투예요. 규모가 커가지고. 네. 규모가 큰데 미군들이 거의 떼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미 해병대의 최악의 전투 이렇게 기록이 돼 있대요. 이게 포위전 아니었냐? 포위전이죠. 그래가지고 중공군이 미군을 포위를 해가지고 미 해병대가 한 개 사단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 차는 것부터 얘기 나오는 건데 장진호가 완전히 꽁꽁 얼었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쭉 포위를 해가지고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호수 안에. 네. 그래가지고 해병대들이 다 얼어 죽었어요. 총 맞아 죽은 사람은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이 얼어 죽었어요. 그런 이제 완전히 황당한. 전투를 한 게 아니네 그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군에게는 정말 치욕의 역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아. 그 전투에 참가했던 분을 내가 만났거든. 몇 년 전에. 와 거기 살아남기 시작했을 텐데. 한참 우리 그때 몇 년도더라. 2010 몇 년도였지. 캠프캐롤 해가지고 고협재 사건 폭로되고. 아 미군기지 그 대구. 그 시기에 제보가 들어왔네. 자기도 그. 고협재 피해자. 고협재 말고 그 뭐냐. 나이혁신. 세균전. 세균전. 세균전을 경험했다. 목격했다. 뭐 이런 주장이야. 만나 봤더니 이분이 거의 한국군 최초의 갓추샤. 그 당시에는 초기에는 뭐 약간 전쟁식이라든 그런 게 개념이 없었는데. 어쨌든 카슈샤 개념으로 미국하고 같이 움직였다는 거야. 장진호반 전투를 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포위되어 있을 때 인민군하고 중군군 쪽으로 비행기가 딱 지나가고 설사하고 이런 병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그때 뭘 뿌렸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하시더라고. 그때면 상당히 초반인데 전쟁 초반인데. 그렇죠. 그때 이미 생화학전을 시작을 했다. 뭐 그런 증언을 하시더라고. 그런 증언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래서 장진호 전투 플러스 흥남철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기념비. 기념비에 참배한 게 첫 일정이다. 그러니까 워싱턴 DC의 버지니아두 퀀티코의 국립해병대 박물관에 이 기념비가 있대요. 그런데 이 기념비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4년에 예산이 통과돼서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원래 그새 있었던 게 아니고. 저기 개막은 지난달 초에 했다던만. 만들었는데 꽤 오래 걸렸네 그럼. 예산 편성된 게 언젠데. 그런데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돈을 반반 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가 박근혜 정부 시기였을 거 아니에요. 박승춘. 보은처장. 보은처장. 적폐인사 1호. 문재인 정부 들어서 1호로 경질된 사람이죠. 박승춘. 그런데 이 사람이 추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야당에서 예산 삭감을 했었거든요. 예산 편성된 거를. 뭐 있을 때문데 돈 쓰냐고 삭감을 해버려 가지고. 박승춘이 막 국회의장씩 쳐들어 가지고 막 개판 난동을 부리고 막 이런 뉴스가 있어요. 아무튼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사업으로 만든 기념비인데. 여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첫 방문지로 갔다. 좀 아이러니네요. 웃겨요. 웃기네 이거는. 개념이. 아니 미국이 미군이 한반도 한국전쟁에 와 가지고 죽은 병사들을 뭐하러 놓은 묘지가 알랭턴 묘지 인가 그런 데 있지 않아. 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만들 때도 한국에서 돈 됐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거든. 그런데 이걸 왜 같이 돈 내서 만드냐고. 한국이 먼저 제한한 거 아닐까요. 혹시. 박승춘이가. 네. 그런데. 그런데 장진호만 딱 제일 상징적이라던가. 뭐 어쩌고 어쩌고 하다가 뭐 이런 게 나왔겠죠. 그런데 예산이 3억 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기념비 만드는데 예산 3억 원이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부 예산 측은 되게 싼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뭐 해먹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뭐 푼던 말. 그런데 장진호 제 명칭이 정칭 명칭이 기념비 아니야. 장진호 기념비. 기념할 게 아니잖아. 장진호 전투 기념비군요. 그러니까 난. 왜 우리나라에. 희생자. 전쟁 기념관도 있잖아요. 전쟁을 기념하는 나라인데 뭐. 야 한국에 개념이 들어간 거구만. 장진호 추모비 뭐 이렇게 하든가 그지. 희생자 추모비 하든가. 이걸 왜 기념하지. 그리고 자기들이 완전히 개박살난 전투인데. 조롱하는 거 아닐까. 응. 왜 기념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아무튼 여기를 갔는데. 여기서 발언이 저는. 한국 시간 새벽인가 그러면. 그러겠죠. 아 저는 시차 계산하는 건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건 모르겠고. 발언이 좀 문제가 있더만. 네. 딱 이거예요. 장진호 용사들 없었으면 저도 없었다. 마치 2000 몇 년이야. 2002년인가. 2003년이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듯 하군.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첫 미국 방문 해가지고 한 얘기가 미국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쯤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도와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다. 안 그랬으면 나는 왜 자기가 정치범수용소 갈 거라고 생각한다. 저를 잘 모르겠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죠. 아니 왜 미국에 가가지고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할 말이 저거였냐. 할 말 못할 말 다 그냥 해버리지. 그런 논란이 됐는데 거의 똑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미국이 구해줘서 오늘날 내가 있었다. 안 그러면 난 태어나지도 못했다. 생명의 은인이다. 이런 거지. 그런데 왜 생명의 은인이냐면 실제로 이 장진호 전투를 통해서 흥남 철수가 됐고 흥남 철수에 문재인 부모님이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저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부모님이 그 배를 못 탔으면 그냥 북쪽에서 태어났겠죠. 그렇겠지. 왜 자기가 못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문재인 부모님이 북한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탈출했나 그때 철수로 피난을 못했으면 북한에서 죽었을 거라는 얘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친일파였나 친일 행정을 가지고 있나 아니 그런데 옛날에 선거 때 한 번 문재인 부모님에 대해서 친일 논란이 있었어요. 그냥 유언비오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흥남에서 흥남시 농업과장 시청에서 근무한 농업과장이었어요. 그 정도면 좀 높지 않아 지위가 시청 과장이면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준을 모르겠어요. 원래 친일파 기준이 있거든요. 공무원도 몇 급 이상을 친일파로 보는데 과장급을 친일파로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아닐 거예요. 아니니까 유언비오라고 정리를 했겠죠. 그래도 농업과장이면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사업 대상인데 안 좋아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친일파라고 얘기하기는 아니 북에서 무슨 다 죽이나 사람을 그러니까요. 아니 말당 과장을 왜 죽여요. 그것도 오바지 그렇죠. 하지 않아야 될 말 괜히 말을 했죠. 아무튼 이게 물론 이제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막 고맙다 아니면 칭찬해 주고 윗서비스는 좀 하지 윗서비스는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오바가 아닌가 특히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게 무슨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외세를 칭찬하는 이런 건 너무 오바지 그러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딱 보고 장진호 전투에서도 한국군이 정말 고생했는데 미군도 도와줬네 이런 입장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군이 우리를 다 살려줬다. 한국군은 그럼 쓰레기였나? 너무 막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산사나무 산사나무의 별칭이 윈터킹이라고 그러네요. 겨울왕? 겨울왕. 아무튼 이 나무를 심으면서 뭘 했냐면 이 나무처럼 한미동맹은 더욱더 풍성한 나무로 성장할 것이며 통일된 한반도라는 크고 알찬 결실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강화합시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미국 한미정상회담 하러 갔으니까 당연히 할 말인데 이게 도대체 왜 한미동맹이 결과가 통일 한반도냐. 논리적으로는 흡수통일인데 그렇죠. 딱 그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해석해보면 한미동맹으로 북한을 쳐들어가서 점령하자 이 얘기로 들려버리는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굳이. 누가 기획을 한 거야. 그렇죠. 대통령 발언이 개인이 즉석에서 하는 발언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미국 은인설은 이게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던 수구보수들의 논리 아니야 감정적 논리 그렇죠. 미국이 우리를 살려줬다. 감정선이지. 그러니까 이 젊은 것들이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배은망덕하게 미국 나가라 그런다고 빨갱이들이 이런 논리잖아. 수십 년째 진짜. 일제강점기보다 더 길어요. 미국 은인설. 미국 은인설이 우리를 점령하는 은인설이 아니라 은인 론. 은인 론. 진짜 뼈에 그냥 사무쳐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다. 이게 저는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터키를 형제국가라고 하는 것도 터키가 왜 형제국가인가 봤더니 한국전쟁에 참전해줬으니까 형제국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저기 인류학적으로 고대로 막 가면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대로 가면 한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했더라고요. 위아드 월드지. 다 형제국가지 그럼. 그런데 한국전쟁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인데 벌써 6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아니. 에디오피아도 참전했잖아. 에디오피아도 그럼 형제국가. 형제국가인데. 우리는 한 형제. 그런데 같은 민족은 왜 형제를 안 하나요. 그리고 나서 또 그전에 비행기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또 기자 간담회를 했네. 원래 보통 대통령들이 해외에 갈 때 기자를 동승을 하잖아요. 비행기에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최소한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줘야 그 이후에 본격적인 핵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 약간 좀 다르지. 그 6.15 기념사하고 좀 다르지. 네. 좀 다른 게 있죠. 그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샷으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핵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이거를 동시에 하자. 이게 이상적인 거다. 사실 이거는 상당히 진전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평화체제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옛날에 북핵폐기만 얘기했잖아요. 북핵폐기를 먼저 해야 그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이제 동시 그래도 동시병행론으로 갔으니까 중국의 입장과 이제 좀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좀 나은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먼저 동결을 약속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조건이 있네. 네. 전제조건이. 그러니까 동결을 약속하면 그때부터 대화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동결하고 유예하고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거하고 동결하는 거 같은 건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임시 중단한다는 개념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일단은 임시 중단해라.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북한 입장에서 이거 보세요. 본격적인 핵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핵폐기를 위한 대화를 뭐하러 합니까? 자기들은 북의 입장은 전 세계 비핵화 핵 보유국이다 헌법에 때려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 핵 병진노선 그걸 당 강령에다 때려 박았단 말이에요.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을 뜯어 고치기 전에는 핵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북한에서는. 그런데 너네가 동결하면 핵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럼 북한에서 우리는 관심 없는데? 동결 정도는 뭐 헌법 그거랑 관계 없지 않아? 아니. 그런데 핵폐기를 위한 대화를 위해서 동결을 하자는 건데 그렇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목적이 핵폐기를 위한 대화를 우리는 할 관심 자체가 없는데 동결을 뭐하러 하겠냐 이거죠. 이 유인책 지금 상황? 한반도의 상황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 두 개 하나는 이게 그게 모순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이 문제하고 그 무주에서 발언한 거 있잖아. 태권도 교류 이게 두 가지가 이게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본 노선이죠. 대북 정책 압박과 네. 가능한 압박과 관여? 가능하냐는 거지 당연히 안 되죠. 북에서도 이번에 6.15 때 입장을 정식 입장을 딱 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하려면 아예 그냥 싹 다 대화와 협력으로 가든지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예를 들면 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 통일운동 진영이 평화통일 진영이 수십 년 동안 싸워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이 있잖아 특히 핵 문제 관련 군사 문제 노선 관련해서 전적으로 지지를 해줘 무조건 지지를 해줘 뭐가 됐든 어. 그런다고 북이 받지를 안다고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불가능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왜 하냐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발언도 있어요. 사실 문정인 특보가 한미연합훈련하고 연계시킬 수 있다. 동결하고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다. 연계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왜 연계될 수 없냐 사실 이건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쏘고 이러면 이건 대화할 수 없는 거다. 이 입장인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도 똑같이 너네 맨날 한반도에서 핵 전략 핵 무기 갖고 와가지고 훈련하고 이건 우린 대화할 수 없는 거다. 이 상황에서는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요구를 할 거면 북한한테 이런 요구를 할 거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 받아 물만한 걸 우리에도 던져줘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문정인 특보의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둘 다 하나씩 내려놓자. 그러고 대화하자는 건데 그게 동시 행동이지 네. 그런데 이게 연계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며칠 전에 미국의 입장 그대로야 둘의 관계없다. 입장이 그대로거든 그대로 읽은 거구나 아니 그리고 이런 개념인 것 같아 북이 나쁜 행동을 한 거다 그거는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 보상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이제 안 하겠다 이런 거 아니야 그걸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하면 혼을 내야지 왜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정책을 잡은 거라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일단 트럼프를 만나면 트럼프의 외교는 광인 외교 아닙니까 미치광인 외교 그렇지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할지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막 몰고 가는데 엄청 외교의 고단수예요. 이거는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협상력이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얼치고 매치고 드치고 왼쪽 때렸다 오른쪽 때렸다 정신없게 만들어버리는데 또 지집이니까 이런 자세로 가서 과연 트럼프와 이렇게 승부를 볼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내일 다 봐야 알겠죠 내일 정상회담인가 그러면 미국 시간으로 30일 한국 시간은 금요일이지 그러면 우리가 내일 방송할 때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 정상회담 한국 날짜가 내일이 30일이에요 미국 시간으로 30일에 정상회담이거든요 더 늘어지네 토요일 날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방송해야 되나 싫어요 최초의 백악관 만찬 얘기하고 최초의 만찬? 백악관에서 만찬 그다음에 상원에서 환영 결의한? 환영도 결의를 해야 되네 결의한다 하원에서 무슨 또 무슨 환영 성명 이런 얘기하고 엄청 환대받는 거네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얽어맬려고 지금 작전 쓰는 거야 그런 거 하나하나에 사실은 그게 다 돈인데 상원에서 결의한 하나 해주는데 한미무역에서 뭐 하나 내주고 전투기 몇 대 오는 거? 원래 그런 거잖아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국가 외교라는 게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받아 먹을 때 없는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천대를 하고 맞아요 받아 먹을 때 많은 나라는 환대를 한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위험해 내가 아까 최초의 만찬 이게 국내 정치에서는 봐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이렇게 환대받았다 그렇지 착각하지 말라고 그 그늘에는 저거 환대를 받기 위해서 또 얼마의 무기를 사줬는가 한미관계 그런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트럼프가 파격적인 행동을 한다 이게 곧 돈이다 우리가 물어내야 될 세금으로 나갈 돈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 내일 이번 한미정상 관련해서 내일 한번 하고 그 다음 월요일날 얘기할 건데 계속 한미정상 예전을 얘기해야 되나 워낙 중요하지 그런데 기대가 안 되네 지금 사실 할 얘기는 오늘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점점 이게 한국에 있을 때보다 점점 미국으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발언이 농도가 짙어져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이런 입장을 가지고 가서 이런 립서비스를 쭉 해줬는데 말 그대로 이건 립서비스였고 실제 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는 강수를 던지면서 트럼프를 이렇게 딱 압박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딱 얻어낼 수 이러면 정말 최고의 협상인 거잖아요 이런 거 아니까 난목대화는 할 거니까 가서 북미 대화를 주선하겠다 그럼 강수를 딱 같이 갑시다 고우 투게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정말 최고의 수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걱정은 됩니다 지켜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끝